다 잊고 있었던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실을 가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건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 장자연 씨 죽음,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강남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세 사건에 대해 국민적 진상규명 요구가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균형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 공통점으로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났고 수사기관들의 부실수사, 나아가 비호, 은폐 정황이 보인다는 점을 들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책임은 현 사정기관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사실을 밝히고 시효가 남았다면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주문이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청원엔 64만여 명, 번윙성과 경찰 유착혹을 밝히란 청원엔 5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지시는 이런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숙제를 던진 측면도 엿보입니다. 한 청와대 고의관계자는 이런 사건들이 바로 공수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청와대는 오늘 지시가 나온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의 비공개 보고를 이례적으로 녹화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중요한 이스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 시각에서 대통령의 지지사항을 딱 듣는 순간, 어? 대통령이 지시할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뭔가 의지가 담겨 있죠? 대통령의 의지가. 그런데 일반 시중에 궁금증은 있는 거죠. 김학의 전 차관의 원주의 별장 얘기와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 관심은 크죠. 거기에 좀 부합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시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많이 훼손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게 검경의 조직적 은폐가 핵심이다.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저 말씀은 저는 포커스가 김학의 전 차관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 쪽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2013년, 2014년 1차 수사, 2차 수사 모두 무혐의가 났잖아요. 그 2013년, 2014년 수사에 관계돼서 혹시 무혐의 처분이 나는데 검경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때의 어떤 순회, 경찰이나 검찰의 순회부 쪽, 그쪽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말씀의 표적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 변호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유레카 하면서 딱 설명이 되네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사이즈의 사건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사건보다 진실 규명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밝혀주는데 그 당시 이 수사 처리를 했던 경찰, 수뇌부, 검찰, 수뇌부, 이들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가려내라.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이 그거란 얘기네요. 원주 그 별장 안에서 어느 병원장이 갔는지 누가 갔는지 그거는 국민들이 궁금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추잡한 일이 있었고 어떤 범죄라고 볼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언론에서 다룰 얘기였던 거죠. 지금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거는 된 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에 법적으로는 검찰과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공소시효가 지났는데요. 이거 재수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라고 미리 쐐기를 박아버렸잖아요. 공소시효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별장 안에서 벌어진 일. 그다음에 장자연 씨의 경우에는 유럽 언론사의 사주 이름도 거명이 되고 그런 술자리를 나오게 했고 거기서 추행행위도 있었다 이런 주장들인데 그게 강료죄라든가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에 유명을 달리했거든요. 그러면 주장하는 그 사건들은 그 이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소시효 최장, 강제추행이나 이런 거는 10년인데 그러면 2019년 3월에 만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 장자연 사건을 죄형 법정주의니까 어떤 죄에 해당되는가를 따져보면 강제추행입니까? 그러니까 그 술자리 안에서 추행이 벌어지는 걸 봤다는 동료 후배의 증언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입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 내지는 소속사, 전 소속사 대표가 그런 술자리를 나오게 한 거. 강요죄. 그런데 강요다, 강제추행이다 이런 거는 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7년, 1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자연 씨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유력자들의 밤에 있었던 그 일들이 언론에서는 당연히 도덕적 지탄을 받고 비난을 가할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그러면 수사권을 발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소시효 지나서도 진실을 밝히라고 했으니까 공소시효 지났다고 우리는 못합니다. 이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논란의 소지가 좀 있긴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법의 공소시효까지 지났는데 어쩌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그럼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까? 다 지났습니까? 2014년 A 씨라고 하는 여성이 계속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입에 올리기가 그랬습니다. 특수강간. 그러니까 두 명이 합동해서 여성을 가늠을 했을 때를 특수강간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특수강간죄라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무기징역형이 법정형에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잖아요. 15년인데 그 여성이 말하는 범행 시점이 수사기록 안에는 아마 특정이 됐을 텐데 약간 변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 밝혀진 시점이 다르고 동영상이 찍힌 시점이 다르고 동영상이 세상에 나온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에 15년에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면 넉넉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여성이 말하는 영상이 찍힌 건 2006년에서 2008년 초과 같은데 그때 영상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영상이 남아있었다면 무혐의 처분 나기가 어렵죠. 당연히 기소가 됐겠죠. 그러니까 아마 2008년 어느 지임일 텐데 그렇다면 15년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강간 혐의가 그런데 그게 2013년, 2014년의 고소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통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기소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지시의 행간의 뜻은 저 김학의 전 차관을 공소시효가 있느냐 남았느냐를 따져서 처벌하느냐 말하자는 알아서 하는데 공소시에 핑계대고 유야무화하지는 말라라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당시에 무혐의 처리를 내렸던 그 당시 검찰 간부들, 수사 당사자들, 지금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들인데 이분들 밤잠 못 자실 것 같은데.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은폐를 했다고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수사검사는 최근에 언론에서 실명이 나온 건 아니고 나는 내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 무혐의 처분이 뒤집혀질 아주 특별한 어떤 사정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무혐의, 정확히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 본인인지 식별이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우리가 검찰한테 넘긴 자료에는 유관으로 누가 봐도 이건 김학의다라고 식별이 가능했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지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김학의 차관인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거 이유 하나 때문에 무혐의가 아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기소 결정을 한 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 검찰 수사가 나를 돕는 수사가 아니었다. 내가 진술이 번복되는데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강압적이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총망라돼서 저는 기소는 할 수가 없더라도 어떤 진상조사단에서의 결과 발표를 할 때 이런 강압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런 왜 이전에 지금 정권에서 나온 과거사 진상하는 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정황이 보인다. 그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입증의 정도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정황이 보인다. 이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처럼 이걸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검찰이 그 당시에 매우 복잡한 법률 용어를 들이대면서 피해 여성이 특정이 안 되고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뭐가 모순이 되고 뭐가 해서 불기소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경찰청장이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그 동영상 저도 봤는데요. 그거는 육안으로도 포렌식 필요 없었고 육안으로도 김학의 차관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넘겼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은 니들 봐주기 수사한 의혹이 있으니 그거를 다시 밝혀내라 명병백백히 국민들 앞에. 이 지시사항이잖아요. 그 당시 검찰 수사팀이나 검찰 고위팀들 발 뻗고 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튄 거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김학의 전 차관 때는 박근혜 정권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영 논리도 같이 지금 결부가 되면서 또 다른 사회 갈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대표죠. 그런데 이제 차관이 경기고 1년 후배가 보통 이제 선배죠. 그러니까 그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이 경기고 1년 후배인 거예요. 1년 후배고. 그 다음에 김학의 차관이 선배고. 그런데 후배가 장관인데 차관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좀 그거는 입에 오르내렸었죠. 특이하다라고. 박근혜 정권 때였고 법무장관은 황교안 대표고. 그런데 이제 김학의 사건을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명명백히게 밝히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 이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행간의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이거는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황교안 담는 거다. 그러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글쎄 우리가 황세모 이런 얘기가 시중에 있었지만 그런 성향으로 봐서 저는 황교안 당시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물론 차관급의 수사라는 거는 사퇴를 했지만 차관급 수사가 장관이 보고를 안 받았을 리는 없는 것 같은데 성향상 구체적인 무슨 이런 지시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10년도 넘은 이 사건이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주 그냥 살얼음팔입니다. 정국이.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아들 얘기까지 하나 더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KT 부정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얘기가 나왔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적극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법무장관 시절에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그리고 또 정가비훈 한국당 아들은 대협력실 국회 담당이었다라고 하면서 KT 새 노조 측에서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KT는 참 신기하기는 해요. 사교인데. 왜 이렇게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지 그러나 그러나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스럽게 의심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관계만 좀 따져보시자고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아들이 법무장관 시절에 KT에 근무했던 거는 팩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대기업의 5군데 다 동시 합격을 했는데. 연대법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연대법대를 나와서 수석으로 졸업인가 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장관되기 전이잖아요, 취직할 때는. 취직은 전이고. 그렇죠. 봤더니 2011년이던데 5군데를 합격을 해서 선택해서 자기가 찾아들어간 것도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죠. 황교안 대표 측은. 그래서 명문 사립 때 수석 졸업이고 하면. 충분히 자격이 있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KT가 다른 사격보다 대우가 좋죠, 여기가. 그래요? 돈을 많이 주나고요? 동시 합격을 하는 경우에 보통 KT 쪽으로 제 주변도 보면 결정을 하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 되기 2년 전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KT의 법무실에 변호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에. 그리고 2년 뒤에 아버지는 법무장관이 됐어요. 사실관계는 그런 건데. 그거를 가지고 KT 특채 채용 의혹이 정치권에서 나오니까 황 대표는 반발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우선 시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데 그걸 과하게 반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름의 여유라 그럴까요? 뒤져봐라. 뒤져봐라. 우리의 실력으로 됐다. 이런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적대 문제, 성비위 문제까지 또 겹쳐서 재조사가 들어간다 그러니 이 문제는 정치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런데 저는 황교안 대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향상 깊게 개입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지 안 날지 궁금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옵니까? 오늘 오전에 벌써 속보 사진들이 떴던데요. 항소심 오늘 첫 번째 재판. 항소심이 시작됐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석 신청을 지난달에 했죠. 그리고 항소도 1심에서 법정 구속되니까 다음 날 바로 항소를 했어요. 보통 이거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부 눈치가 보여서 잘은 안 하는데. 네, 다음 날 바로 항소를 하고 오늘 첫 기일입니다. 그러면서 보석은 보석 결정 내리기 전에 신문기일을 잡습니다. 신문기일이라는 건 피고인하고 검사하고 불러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됐으니까 아직 결정을 예단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런데 보통 법정 구속된 피고인을 바로 내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사기 피해 같은 경우에 합의가 다 됐다든가 폭행, 상해 사건에서의 피해 변상과 합의가 다 됐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은 드문 사례죠. 일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법정 구속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와 변호인은 보석 신문을 통해서 보석으로 나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모양이죠. 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도 구속되어 있는 거가 아닌 거와는 차이가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지금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석을 하면서 조건을 많이 달았죠.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도정 공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정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좀 자유로운 보석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